예전시 일상 시원아 아 형님 시원아 아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즈가 너무 좋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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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입아! 네 안녕하십니까 플레이어 역할의 정상현입니다 정말 최고의 공연이 될 수 있도록 네 안녕하세요 티볼트 역할의 정동화입니다 열심히 최고의 공연이 될 수 있도록 화이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플레이어 역할의 조승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티볼트 역할의 박정복입니다 고맙습니다 먹퓨쇼 역에 계셨고요 재밌게 공연을 하겠습니다 티볼트 역할의 양주현입니다 박대 역할 전생했습니다 먹퓨쇼 역할 제가 오늘 다 잘 됐습니다 우리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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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히 가고 보니까 워! 1만 장면이 됐습니다 너 발걸음이 아주 어렵다 내 주인의 집을 집어만납니다 나의 복수집 넘치는 집을 넘었겠지만 춤추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아니라 원칙이 중요한 거야 잘생기니 먹퓨의 타고난 능력 때문이지 적절하십시오 너는 쓸모가 있을 때만 신을 믿는다 그보다 항상 믿다 내 추모를 장면으로 받아들인군 아니 아니야 난 너의 판단력을 믿어 잘가라 먹퓨쇼 내 장방기 암수가 없어졌어요 네 아니 누구야 진짜 무서워 넌 나랑 나한테 어떤 어떻게 생각해 나에게 잘생겼어 나는 나는 너의 사랑이 대가 없이 나에게 왔으면 좋겠어 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결국 종살이를 할 뿐이야 누구의 종이 되냐 그 선택만 할 뿐이야 할 수 있어 그 종이 되시오 우리 다시는 그렇게 부주의해서는 안 돼 다음에 종살 석ús으로 해аем 해줘야 될 거야 하늘의 맹세 사랑과 가족이라는 빛, 친절함과 인류라는 빛, 그리고 또 많은, 많은 빛. 사람들이 우리가 친구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한편이란 걸 아는 그 순간, 우리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더 이상은 없다고. 맞는 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